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모든 구마락입니다. 과연은 서울로 군무이고 나이는 34살입니다. 우리 가족은 모두 8명입니다. 저는 부모님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제 처음에는 여행이라서 백인가드 하면서 여러 물건을 사는 장사도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. 큰 백과점을 세우는 것이 꿈이라 오래전부터 한국에 떠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만일 제가 한국에 갈 기회가 되면 어떤 일이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